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리뷰한 아기고무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제3장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중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라. 2.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질까. 3.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방법. 4. 입지의 3대 요소를 따져보라. 5. 새 아파트가 좋을까? 낡은 아파트가 좋을까? 6. 투자도 심리 싸움이다. 7.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전략. 을 살펴볼 것이고요.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내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시장의 원리를 파악하라.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치 못할 때 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과거에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일 때는 좋은 집뿐 아니라 후진 집도 잘 팔렸습니다. 이 시기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서라도 여러 채를 사는 사람이 수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주택은 수요가 넘치고 가장 나쁜 주택이 공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하지만 동일한 입지의 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결국 앞으로는 투자를 할 때 주택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한 채를 사더라도 남들도 사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비싼 주택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택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점입니다. 2002년 말에는 M2 광의 통화량 기준으로 872조 원이 시중에 풀렸지만 2020년 말에는 3198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통화량이 3.88배 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물가의 상승 때문에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도 중요합니다. 2.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질까 과거에는 집값이 올랐었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의 추기에 따르면 2031년 우리나라는 인구의 정점을 짓고 203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준다고 꼭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이나 유동성 증가 등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집값은 인구수보다 가구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구수가 다소 줄더라도 가구수가 늘어나면 주택수요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는 과거 20년간 5.6%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구수는 무려 40%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조차도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크게 올랐던 것입니다. 통계청 추기에 따르면 가구수는 2040년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3. 좋은 투자처를 고르는 방법 수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한다. 그러면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역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직주근접, 교통, 교육, 거주환경을 들 수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에도 주택수요가 꾸준한 이유는 주택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수요가 몰리는 집은 어떤 것일까? 주택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직주근접이라 하겠다. 직주근접이란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본인의 직장과 본인의 주거지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을 사줄만한 사람의 직장과 본인의 집이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본인의 집 근처에 얼마나 많은 직장, 일자리가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 직장에 다니는 종업원 중에서 내 집을 사줄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직장과 접근성이 좋은 곳의 집이 미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어떤 지역의 집값 또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려면 그 지역에 유입되는 주택수요가 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일자리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종업원 수 증가가 컸으며 수도권에서는 성남시 분당구가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를 계기로 종업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직주근접을 따질 때 강가에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단순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 중요하다. 즉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울의 주요 업무 중심지까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분당구가 직주근접 효과가 크다. 4. 입지의 3대 요소를 따져보라 많은 전문가들이 입지의 3대 요소를 교통, 교육, 환경이라고 한다. 환경은 주거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은 사교육을 포함한 학군을 의미한다면 교통은 직장과의 접근성을 말한다. 1. 교통 교통 문제도 본질은 직주근접과 같다. 다만 직주근접 지역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 주변을 말한다면 교통이 좋다는 것은 직주근접 지역보다 멀더라도 직주근접 지역까지 접근성이 좋은 것을 말한다. 직주근접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이 대안이 되는 것이다. 2. 교육 실수요자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뽑았다. 학군이 중요한 이유는 양질의 사교육을 받기 쉽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부 잘하고 착실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 즉 그 동네의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열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목고를 잘 보내는 중학교의 학군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3. 환경 환경은 삶의 질과 관련된 요소라 할 수 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실수요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변화하는 곳을 찾으라는 것이다. 만약 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이 반반 섞여있는 지역이 있다면 현재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집값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공장이 하나둘 이전하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좋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땅값도 급속히 오르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른 요소보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환경 하나만 보고 다른 요소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교통, 교육 등 다른 요소와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 5. 새 아파트가 좋을까? 낡은 아파트가 좋을까? 주택은 건물 가치보다 대지 가치가 높은 주택이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 새 주택이 낡은 주택보다 건물 가치가 높다. 하지만 대지 가치는 어떤 주택이 높을까? 살기에는 새 아파트가 편하겠지만 투자 가치만 놓고 보면 낡은 아파트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입지가 좋은 곳부터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슷한 입지라면 물을 것도 없이 새 아파트가 살기 편하기에 새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입지가 떨어지는 새 아파트와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낡은 아파트 중에 고르라면 투자 가치를 감안하여 후자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6. 투자도 심리 싸움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반인들이 주택을 사는 행위를 상점에서 라면이나 자동차를 사는 행위와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일반 상품과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첫째, 라면이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집은 그렇지 않다. 둘째, 집값은 개별성이 강하다. 라면이나 자동차는 노인 장소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집은 다르다. 돈과 층, 향 또는 수리 여부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이다. 셋째, 원할 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이 라면이나 자동차이다. 그러나 집의 경우는 다르다.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 그 많던 매물도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진다. 넷째, 라면이나 자동차의 경우는 사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집의 경우 사는 사람은 현재의 매수자이면서 미래의 매도자가 되는 것이다. 본인의 취향뿐 아니라 먼 훗날 자신의 집을 살 매수자의 취향이나 가격 조건도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집을 사는 데는 라면이나 자동차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같은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상승기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난 몇 달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이다. 이때 그러면 그때 집을 사지 그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오를지 몰랐다라고 대답을 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 오를지 내릴지를 몰라서 사지 못했다가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누구도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몇 달 전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쌌던 것이고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 투자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다.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다면 그때부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수익을 올리는 자본의 논리만이 남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특징은 추격매수다. 어딘가 오를 것 같다는 기사가 보도되면 추격매수를 마닿지 않는다. 언론 보도를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매수 형태는 언론 보도 이전에 선투자를 하였던 사람들이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추격매수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동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뛰어나 호재라 할지라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며 단기간의 급등은 오버슈팅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이 지속될 경우 이미 그곳은 투자의 느슨 곳이므로 다른 지역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오르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단기 악재 때문이라면 그 지역은 그 악재가 사라지는 순간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그 지역의 수요 감소 등 장기적 추세의 변화 때문이라면 반등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이다. 상승 중인 곳도 마찬가지다. 상승의 이유가 추세의 변화 때문이라면 그 상승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투자자가 몰리는 곳이라면 작은 악재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7.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전략 상승기에는 상승기에 맞는 전략을 하락기에는 하락기에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 상승기의 전략 상승기에는 매물 부족 현상이 보이며 매수 대기자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조바심에 애가 탄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 매물을 놓치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며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과거 시세에 너무 연련해 하면 곤란하다. 현재 시장가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고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다. 과거 시세만 생각하고 현재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집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판단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빨리 해야 한다.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상승장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는 경우 기존 집을 파는 기간을 1에서 3년 정도로 보고 이 기간 동안에 기존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하는데 1가구 1주택과 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1년에서 3년의 중복기간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갈아타기가 될 수 있다.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이사갈 집을 먼저 산 후 기존 집을 나중에 판다면 갈아타기를 하는 데 위험성이 없다. 넷째,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 판단은 신중하게 행동은 빠르게는 행동을 빨리 하라는 것이지 판단을 대충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하락기의 전략 하락장에서는 매물이 시장에 쌓이기 시작하면 금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될 뿐이다. 하락장의 특징은 거래량이 먼저 줄어든다는 것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은 과거의 시세나 효과를 고집하는 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싼 금매물만 찾기 때문이다. 첫째, 시장에 나온 매물이 진짜 금매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시세와 거래량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4억 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격대의 유일한 거래이며 나머지 거래는 3억대 초반에서 이루어졌다면 3억 5천만 원의 나온 매물은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둘째, 판단은 신중하게 행동은 한 박자 천천히 해야 한다.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매도인은 매물을 회수하며 시장이 반전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도 시장 상황이 반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연이 있는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셋째, 하락장에서는 먼저 팔고 나중에 사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하락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기존 집을 매도 계약하고 중도금 정도라도 받은 상태에서 새로 살 집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7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입지 부동산을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